안녕하세요 반려식물 인테리얼 맡은 송현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강으로 여러분들하고 다양한 화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식물과 화분의 관계 또 화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화분을 선택하는지 특성이나 종류도 알고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토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통 화원에서 식물을 사면 이런 플라스틱 연질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식물을 키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유통되거나 이런 편안한 점은 있어서 많이 시중에서 볼 수도 있고 이 화분은 뒀다가 삽목을 한다거나 작은 화초를 떼어내서 심을 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약 화분이라고 해서 도자기 화분인데 표면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구웠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어떤 광택도 있고 또 식물을 심었을 때 어떤 식물을 심어도 화분 유지가 표면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육식물로도 하고 관엽식물로도 하고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화분은 이제 토분인데 토분도 지금 우리 시중에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제품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수제토분사, 기계토분, 국내 회사 여러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기계토분이라고 흔히 이제 그 틀을 만들어서 찍어낸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이 틀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저희한테 유통되는데 이 화분 모양을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화분이거든요 어떤 식물을 심어도 위쪽으로는 이제 물도 이렇게 많이 줄 수도 있고 분갈이 뭐 하고 또 나중에 또 바꿔주기도 좋고 또 밑으로는 이제 좁아지면서 이렇게 통풍도 잘 되고 가장 이상적인 화분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기계토분들은 좀 형태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모양이 많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계토분의 장점이 비용이 좀 굉장히 저렴하고 또 형태가 워낙 식물 잘 자라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심어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 보시는 이 화분은 약간 독특하잖아요 윗부분이 목부분이라고 하는 윗부분은 좁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항아리 도분 호리팟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좀 예쁘긴 해요 그런데 식물이 좀 자라기에는 약간 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물을 이렇게 뭐 넣거나 뽑을 때 윗부분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좁으니까 나중에 식물이 자라서 여기서 안 뽑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표면을 깨서 깨뜨려서 이제 분갈을 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다가 식물을 식재할 때는 좀 이제 뭐 신중하게 종류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토분은 굉장히 이제 작잖아요 이런 작은 토분에는 뭐 흙도 조금 들어가지만 흙도 조금 들어가지만 오랫동안 이제 화분을 키울 수가 없어요 식물을 그래서 물을 조금 적게 먹는 식물 그리고 이렇게 뿌리 윗부분이 돌출돼서 좀 개성 있는 종류를 심으면 좀 돋보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화분은 조금 윗부분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넓은 화분들이 좀 장점이 많아요 특별한 단점은 별로 없고 뽑아서 뭐 식재하기도 좋고 또 식물하고 매치만 잘 맞으면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단해왕이라고 하는 이걸 심었는데 여기가 돌출되면서 많이 도드라져서 이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고 또 사계절 관리하기, 물 주면서 관리하기도 수월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심어봤고요 이거는 반딧불 털머이에요 이 반딧불 털머이 같은 경우는 뿌리 안에서 새로운 또 개체가 생겨가지고 포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식물이거든요 뭐냐면 여기 위로 뭐 줄기가 자라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개체들이 옆으로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이 굉장히 넓은 화분에다가 이거를 심으면 이런 종류들은 관리하기도 좋고 또 나중에 분갈이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화분을 이렇게 식물하고 잘 매치하는 것도 오랫동안 좀 가드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율마를 심은 토분인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토분 바깥에 하얀색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랑 그리고 이끼가 저절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얼핏 보면 토분 모르시는 분들은 아 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왜 저러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토분이 유약을 안 바르고 이제 황토 흙만 고온에서 구워서 이 화분 안에 있는 흙의 어떤 성분이랑 또 물 주는 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거거든요 식물을 오래 키우신 분들은 이런 변화를 이제 좋아하시기도 하고 반면 또 이런 게 어색한 분들은 또 이렇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토분이 이렇게 유약을 안 바른 천연 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아 나는 토분이 그냥 황토색감 그대로 있는 게 좋아 이러시면 흙에 물을 덜 주는 식물을 심으면 좋아요 그래서 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종류를 심고 또 뭐 이런 표면에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가 좋다 하시면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침엽수나 다양한 식물을 이제 뭐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키우실 수 있어요 요즘 식물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화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거기에 가장 많이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게 늘어난 어떤 토분의 이제 다양성이에요 토분이 종류가 많아지고 뭐 수제 토분사도 많이 늘어나면서 형태도 종류도 뭐 컬러감도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키우는 식물에 대한 어떤 특징에 맞게 또 내 취향에 맞게 토분도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토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알려드린 대로 호리판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수제 토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오래된 옛날 토분 오래된 옛날 토분이라서 좀 거칠거칠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기도 하고 또 거치면 싫으신 분들은 이것보단 좀 기계 토분이 좋고요 그리고 요렇게 뭐 이제 좀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식이 된 것들도 있고 컬러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민트라서 돋보이잖아요 요런 민트 색깔을 또 그대로 또 유지하고 싶다면은 다육식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공중식물을 그냥 넣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또 위에 이제 프릴 형태로 그전에는 잘 없던 이런 프릴 형태의 토분은 이제 돋보이는 뭐 식물하고 잘 매치가 되면은 훨씬 더 예쁘게 식물을 심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또 요런 색깔이 이런 검은색이나 또 요렇게 밝은색 요런 것도 식물을 심었을 때 약간 변형에 따른 차이가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좀 아 이 검은색을 아니면은 이 하얀 빛깔을 좀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물을 좀 덜 주는 식물을 식재해서 선택하면 좀 화분도 예쁘게 보고 또 취향에도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토분은 이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거든요 이거는 이런 형태의 토분은 이제 기계토분처럼 밑에 부분은 좁고 윗부분은 이렇게 넓고 그리고 기본형은 유지하면서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어떤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고 또 잘 어울리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분도 나한테 맞는 또 내 취향에 맞는 또 아니면 내가 키우는 식물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훨씬 더 좀 즐겁게 식물도 가꾸고 또 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토분을 이제 식물 식재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인테리어용으로도 이제 또 소품으로 활용해서 공간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도 많이 이용을 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분을 심는 것보다는 이제 포인트 소품이 되는 정도 이것도 식물을 심어도 예쁘지만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인테리어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을 식재하려고 만든 구멍토분이잖아요 처음 원래 용도는 이게 이 크기별로 보면 아주 조그만 그런 풍랑 같은 거 또 이거는 늘어지는 이제 뭐 식물이나 아니면 좀 꽃이 크게 피는 그런 종류나 아니면 김기하난 같은 거를 만들려고 넣어서 이제 키우려고 만든 토분인데 저도 그런 원래 용도에도 쓰고 또 이렇게 지금 와이어 구멍에다가 와이어를 연결했어요 이게 공회용 와이어거든요 공회용 와이어를 연결해서 손잡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바구니 느낌으로 소품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스칸디아 모스 천연 입기잖아요 스칸디아 모스를 넣어서 이제 현관에 이렇게 두기도 하고 이것도 이제 뭐 솔방울이나 이런 인테리어 소품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와이어를 잘라서 이제 손잡이 연결을 했어요 방법이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적절한 길이를 잘라서 이제 간단히 손잡이를 만들면 거리 토분도 쓸 수 있고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기계 토분이라고 하는 이제 틀에서 찍어낸 작은 항아리 형태 토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쓰이는 쓰는데 좀 제한이 있어요 근데 형태는 좀 작지만은 또 가볍고 또 가격적인 부담도 적은데 요렇게 손잡이 연결을 하면 이제 거리 식물 키우기 되게 좋아요 행잉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걸어서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늘어지는 종류의 뭐 립살리스나 이제 디시디아 종류를 키우면 이제 여기에서 풍성하게 늘어지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손잡이 위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걸어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요런 이제 와이어 연결을 해가지고 토분의 쓰임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 토분은 옆에 요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와이어를 꼬아서 이렇게 연결해 놨거든요 이게 아주 오래된 토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실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와이어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안으로 이제 밀어 넣고 더 이상 이제 뭐 깨지거나 손상되는 걸 방지했어요 다양하게 이 와이어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식물 심기 전에 이제 좀 가느다라는 와이어를 꼬아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 토분이 이제 더 이상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또 좀 시간 지나면서 색다른 것도 나니까 이렇게 활용을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토분 같은 경우는 파손 위험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높낮이 조절도 하고 또 너무 좀 높은 곳이나 아니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이런 토분 종류 깨질 수 있는 거는 안 두셔야지 이렇게 나중에 파손됐을 때 속상한 것도 덜하고 다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수제토분 이제 좀 구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용도 뭐 좀 많이 들고 또 계속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깨졌을 때 되게 속장이 하세요 요정도 조금 식은 갔을 때는 와이어 같은 거 이용해 주시고 이제 저는 좀 몇 번 깨먹은 적이 있는데 제대로 다 깨지면 저는 빨리 싸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깨졌을 때는 너무 미련 같기보다는 이제 저처럼 빨리 싸서 휴지통에 넣는 것도 어떤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 부분만 조금 고려하시면은 토분을 더 즐겁게 유용하게 가드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양한 토분 이야기를 들려들었거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즐겁게 또 재밌게 가드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또 유용하게 다양한 주제로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